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 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오늘 수업하게 될 내용은요. 평면 구성과 입체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평면 구성과 입체 구성은 뭐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그림마다 정해진 길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 내가 변형을 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내가 이 스케치를 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 스케치가 향하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로 그저 변형을 한다라든지 그저 터치를 넣다 보면 그림은 끝끝내 완성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내가 이 스케치를 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 수업을 통해서 조금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수업 한번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우선 화면으로 한번 돌아와 봤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평면 구성이에요. 이런 평면 구성의 그림은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평면이에요. 뭔가 입체감 공간감이 느껴지기보다는 평면으로 나열되면서 그림이 조금 이제 납작해 보이고 이 납작해 보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납작하고 평면적이기 때문에 공간이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의 공간감은 느껴지죠. 근데 이 공간이 아 여기가 되게 깊구나. 여기가 되게 나랑 가깝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화면이 전체적으로 보인다고 하죠. 평면 구성의 특징은 이 모든 화면이 전체적으로 나에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넓은 면적의 이미지를 보다 쉽게 우리에게 뭔가 전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더 큰 장점은 공간을 표현하려면 뒤쪽이 탁해지거나 뒤쪽이 좀 흐릿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전부 다 평면 하나의 면이기 때문에 채도를 무제한으로 높일 수 있고 뭔가 되게 선명한 색깔을 내 마음껏 쓸 수 있어요. 뒤쪽을 탁하게 해야 된다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무채색이 끼어들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 무채색이라는 게 당연하게도 채도가 있는 것에 무채색, 흰색, 검정색, 회색이 섞이기 시작하면 탁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평면 구성은 화면이 전체적으로 잘 보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더 다양하고 풍부한 색감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공간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봐보면 이거는 대표적인 입체 구성이에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앞과 뒤가 정말 정확하게 딱딱딱딱 구분되어서 아 저기는 되게 멀구나 아 여긴 되게 가깝구나 이런 식으로 공간이 느껴지면 우리가 입체 구성이라고 해요. 이 입체 구성의 장점은 뭐야라고 하면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에게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면서 실제로 이런 공간이 있을 법한 느낌과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대신에 단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뒤쪽에 있는 걸 탁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규칙들이 존재해요. 이거는 입체 구성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어느 정도의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착시가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려면 이 착시 효과가 가지고 있는 규칙들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 순간부터 내가 여기에는 이런 색깔을 쓰고 싶어 여기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 이런 것들에 제약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 규칙이 깨지면 착시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입체적인 구성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입체 구성의 특징은 엄청난 공간감과 굉장히 높은 사실적임을 표현할 수 있지만 색감은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먼저 시켜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스케치가 보통 입체인지 평면인지는 스케치 단계에서 이미 알 수 있어요. 입체 구성인데 내가 평면적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면 구성인데 내가 입체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그냥 평면인체로 두고 싶은 건지 입체를 그리고 싶은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체를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색깔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색깔을 적당하게 제한하고 뒤쪽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탁하게 앞쪽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선명하게 부분적으로 강조와 생략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평면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을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게 쓰시면서 조금 더 평면의 맛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체적이면서 채도가 높다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요. 또 반대로 평면적이면서 공간감이 느껴진다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정말 잘 그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평면적이다. 그러면 색감이 좋은 거겠죠. 색감이 좋으면서도 이제 공간이 느껴진다. 혹은 뭔가 공간이 느껴지면서도 색감이 좋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중적인 감각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림에는 제 생각에는 정설은 아니지만 두 번의 황금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황금기는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르네상스 시대예요. 제가 지금 이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림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요. 세상의 존재에서는 안 됐어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르네상스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매너리즘에 왜 빠지냐면 매너리즘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아무리 연습하고 따라해도 이걸 흉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만 뭔가 이 사람을 닮아가고 싶은데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좌절하는 상태를 매너리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매너리즘의 근본적인 이유가 이 르네상스 때문에 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천년에 한 번 태어나야 될 백년에 한 번 태어나야 될 화가들이 이때 희한하게 우후죽순 미친듯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같은 세대에 갑자기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낼 수 있는 이제 사실적인 표현의 극치 그 극한까지 지금 이 시대에 순간적으로 확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황금기인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사실적인 묘사와 그럴듯한 공간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록 위주의 미술이었죠.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좀 더 사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좀 더 신성하게 그릴 수 있을까. 근데 두 번째 황금기는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요. 카메라가 등장한 시점부터요. 이 카메라가 등장한 시점부터 많은 화가 작가님들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화가 작가님들은 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한 미술만을 여태까지 해왔어요. 근데 이 카메라는 찰칵 해버리면 사진이 나와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고민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보다 사진처럼 그리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사진기와 다른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저는 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진기가 나오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내가 보다 사실스럽게 그릴 수 있는지 입체적인 구성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나온 이후의 시점부터는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카메라가 담을 수 없는 다양한 감정과 심상을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한 평면 구성이 주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 구성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하면 피카소를 떠올리게 듣금돼요. 근데 피카소는 입체파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왜 평면 구성이냐라고 하면 평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입체적인 감이 느껴지고 이 입체파라는 게 다시점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세잔에서 영향을 받아서 다시점까지 넘어오게 된 건데 피카소가 왜 유명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그림은 무조건 이렇게 뭔가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 게 저는 누구냐 라고 하면 피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카소의 그림들은요.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평면적이면서도 이제 다양한 시점들을 동시에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피카소가 정말 굉장한 디자이너 겸 화가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울 뒤피 같은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뭔가 카메라가 담을 수 없는 순간적인 감각이라든지 인상. 근데 인상하면 떠오르는 게 옛날에 인상파 있잖아요. 그 인상파도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인상파는 어느 정도의 형태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카메라가 등장한 이후의 시점부터는 어땠냐면 조금 더 형태를 망가뜨리고 조금 더 낙서 같은 굉장히 키치한 그림들이 조금 강세를 좀 이루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앙리마티스 이제 피카소의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앙리마티스까지 이렇게 대두를 하게 되면서 앙리마티스는 우리에게 색채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해줬죠. 그래서 피카소는 형태를 해방시키고 앙리마티스는 색감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 정도로만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면 평면 구성을 할 때는 색감을 정말 독특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을 볼 때랑 그리고 이 그림을 볼 때랑 공간감에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얘는 지금 굉장히 공간이 깊고 뭐 다음 뭐 뭐 뒤에 뭐 뭐 앞에 뭐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 나열이 돼요. 대신에 그림은 조금 탁하죠. 대신에 이런 것들은 그림이 굉장히 선명하고 고체도의 색감도 굉장히 좋지만 공간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고양이가 어디에 제대로 서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가 더 앞에 있고 뭐가 더 뒤에 있는지 그냥 형태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구분이 될 뿐이지 뭔가 색깔을 딱 봤을 때 아 이게 더 앞에 있는 색이다 이게 더 뒤에 있는 색이다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스케치를 했는데 이렇게 앙리마티스처럼 평면적인 구성을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다가 입체적인 뭔가 터치를 넣겠다라고 해서 뒤쪽을 막 탁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림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겠다 그죠. 그래서 그림은 설계 그리고 그림의 계획 단계에서 이것을 입체적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평면적으로 볼 것이냐를 미리 결정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 다음 그림을 보면요.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렘브란트의 그림은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공간감이 좋아요. 그러면 평면입니까? 입체입니까? 그러면 입체라고 볼 수 있겠죠. 공간감이 느껴진다라는 거는 색감을 조금 줄이고 공간을 좀 더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조금 탁하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이 입체적인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포인트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는 좀 덜 중요해. 여기는 좀 덜 중요해. 이런 식으로 그림에서의 순서를 정해놓는다. 그래서 뭐가 제일 앞에 뭐가 중간 뭐가 뒤에 이런 식으로 강조와 생략을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요. 평면적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강조와 생략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전체적인 색감에 집중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그림을 이 스케치 그대로 이 고양이에다가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를 좀 풀어야지 나머지 같은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그려서 뭔가 그림에서 딱 봤을 때 이런 데 이렇게 풀어내고 여기만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를 좀 탁하게 그려야지 라고 하면 이 평면적인 그림이 갑자기 굉장히 입체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케치를 어떻게 했느냐 또 물론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이 그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를 일단 채색하기 전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공간도 살리면서 채도도 같이 살리겠다는 정말 많은 시도와 정말 많은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해서 나눠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 공간도 살아나면서 채도도 어느 정도 높여지는 본인만의 특정한 템포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도 렘브란트의 그림을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보면 전체적으로 브라운 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그림 안에서 죽는 면적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림에서 이렇게 생략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그림이 절대로 나쁜 그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림은요. 생략이 돼야 어느 부분은 강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체적인 그림에서의 강조 생략은 어느 정도 절반은 필수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도 살렸다 여기도 살렸다 여기도 컬러를 막 이렇게 다양하게 썼다라고 하면 입체적인 스케치지만 굉장히 평면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핵심은 내가 입체와 평면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입체라면 색깔을 조금 이제 색깔을 사용하는 폭을 좀 줄여서 조금 더 깊은 공간감을 내기 위해 생략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거고 평면이라고 하면 조금 더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내 그림을 좀 더 보다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좀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을까 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게 먼저다라는 거죠. 자 이 다음 이미지는요. 이거는 딱 봤을 때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딱 비교해 보면 얘는 평면적입니까? 입체적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당연하게도 입체적이다. 그렇죠? 어? 왜 이게 입체예요? 평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겠지만 산 앞에, 동산 앞에, 나무 앞에, 집 앞에, 나무 앞에, 들판 앞에 이런 식으로 강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그림에서의 순서가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고 그것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입체 구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뒤에 뭐가 앞에가 구분되는 순간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앞으로 올수록 대비가 높아져요. 이런 부분에서의 뭔가 밝고 진함의 정도도 이제 점점 진해지고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배경의 컬러를 닮아가는 공기원금법이 사용되면서 뭔가 배경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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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에 있는 것일수록 점점점점 컬러에 대한 대비가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대비를 낮춘다. 그리고 배경 컬러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또 균일하게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색감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야기하겠죠. 자 그럼 다음 그림도 한번 봅시다. 이 그림도 보면요. 공간이 입체적입니까? 평면적입니까? 그러면 당연하게도 입체적이다. 그렇죠? 왜요? 이 돌 뒤에 폭포, 뒤에 나무, 그 뒤에 뭔가 나무에 대한 실루엣 이런 식으로 순서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순서가 느껴지는 입체 구성에서는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했죠. 왜? 강조와 생략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어야 생략되는 부분이 좀 더 잘 보일 거고 생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딘가는 강조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죠. 그래서 입체적인 그림의 굉장히 큰 특징들은 뭐냐면 그림에서 살려야 하는 포인트가 있고 죽여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살려야 되는 포인트가 항상 더 작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러면 왜 작을까? 라고 하면 그게 그림을 좀 더 편안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선을 보다 확 집중시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키가 전부 다 엄청 키가 2m, 키가 엄청 큰 사람들 사이에 160짜리 꼬맹이가 이렇게 딱 있다라고 하면 이 160짜리 애가 먼저 보이겠다. 그런데 반대로 키가 엄청 커. 그런데 주변에 다 키가 150, 130이야. 그러면 엄청 큰 사람이 먼저 보이겠죠.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에게 눈이 확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잘 그린 면적 그리고 이 중요한 면적, 컨트라스트가 높아야 되는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그림이 되려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평면적인 그림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지금 그림 이미지가 순식간에 또 달라졌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뭐 뭐 뒤에 뭐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얇은 그냥 벽지 같은 느낌이다. 그죠? 약간 스티커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색감을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어차피 공간은 느껴지지 않을 거니까 공간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채도를 조절하고 탁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을 느끼게끔 하겠다라는 개념을 빼버리는 순간부터 어떤 컬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평면 구성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평면 구성의 최고의 단점은요. 그림이 난잡해요. 그림이 좀 시끄럽고요. 그림이 좀 요란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평면인데 컬러의 가짓수를 줄여버리면요. 그림이 미완성처럼 보이고 그림이 좀 허전합니다. 그래서 평면적인 구성은 어쩔 수 없이 다채로울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시끄럽고 요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입체적인 그림은 어쩔 수 없이 편안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림에서 숨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 다음 평면 그림도 보면 딱 봤을 때 지금 전체가 전부 다 보인다.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얘가 앞에 있는지 얘가 앞에 있는지 얘가 앞에 있는지 형태로는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지만 컬러로는 인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가 훨씬 더 자유로운 거겠죠. 자 얘네들도 대표적인 평면 그림의 하나인데 이거는 그냥 정말 공간이란 걸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에 이런데 저런데 그냥 막 마음대로 컬러를 넣을 수 있겠죠. 막 다 지 마음대로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공간과 컬러를 같이 살릴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 정말 극단적으로 파스텔 톤을 활용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컬러를 좀 다채롭게 쓰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제 입체적인 느낌을 그대로 따라서 뒤로 갈수록 탁해지게끔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묘사의 양을 정하면서 어느 정도는 공간이 느껴지되 어느 정도는 좀 색감이 느껴질 수 있게 주로 인상파의 그림들이 이런 뭔가 양상을 많이 띄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평면, 입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두 개를 융합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림은 언제나 뭔가 단품보다는 잡탕찌개가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예뻐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희귀한 것, 희소성이 있는 것에 조금 더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과 입체의 그 절반, 그 경계선에 있는 그림들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띄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사로잡게끔 하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방구호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 보면 이 뒤쪽으로 갈수록 탁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쪽의 채도를 낮추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공간도 느껴지고 어느 정도 색감도 느껴지는. 대신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탁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내가 여기는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는 이렇게 해야겠다. 선택하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림에서는 중요하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평면과 입체는 함께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많은 숙련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채색하기 전에 내 그림이 평면인지 입체인지를 구분해 보시고요. 입체적인 그림이라고 한다면 색깔의 가짓수를 조금 줄이고 뒤쪽을 좀 탁하게 만들고 앞쪽은 좀 더 선명하게 만들면서 내가 이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게 색감이 아니라 공간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평면적인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뒤쪽도 선명하게 앞쪽도 선명하게 공간을 완전히 포기하고 색감 위주로 전달을 해 주시면서 내가 이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건 깊은 공간감이 아니라 그때그때 순간적인 느낌과 그리고 굉장히 맑은 색채감 그리고 다양한 색감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셔야 이 두 개를 언젠가는 섞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뭐든지 섞어서 어렵게 그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말이 표현이 어렵다라는 거지 그냥 그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딱 봐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딱 보면 누가 봐도 공간을 그려야 될 것 같아. 누가 봐도 입체적으로 그려야 될 것 같아.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얼굴 부분만 공간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평면적으로 색깔을 엄청 한번 다 살려볼래. 그럼 어떤 식의 그림이 되겠습니까? 그럼 클림트의 키스 같은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나서 변형하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응용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넓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매주 토요일마다 꾸준히 올릴 거고 이제 저에게 직접 수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이하 미술 공방을 검색하시면 저희 공방은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오시면 저희가 주말 1시부터 9시까지 항상 상주하면서 수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전화는 받고 있지 않으니 카톡이나 문자 이런 텍스트 위주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정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걱정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요 며칠 영상을 못 올렸죠. 제가 컨디션이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이제 일들이 좀 많이 겹쳐서 어쩔 수 없이 좀 쉬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꾸준한 제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정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게 마이크랑 카메라랑 이거 다 세팅하는데 30분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마무리하기엔 참 아쉽지만 그래도 끝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저희 영상들을 미리 미리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다음 강의가 궁금하시면 멤버십 구독을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여기까지 합시다. 안녕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의 그림이 조금 더 즐겁게 느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